안녕하세요. 박홍매입니다. 오늘은 뭘 뭘 하기 어렵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중국어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안 좋다, 나쁘다 라는 표현은 부하오 라고 하잖아요.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할 때는 라고 하면 돼요. 또 하나, 그는 성격이 나빠서 걸핏하면 화를 낸다. 라고 하면 됩니다. 여기에서 나오는 부하오는 정말 나쁘다, 안 좋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. 만약에 부하오가 동사 배수였을 때는 그 행동, 그 동사를 하기가 어렵다 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. 자, 예문,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. 거절하기 난처에요. 굉장히 그럴 때 그의 요구 거절하다는 중국어로 자, 예문 하나 더 볼게요. 자, 예문 하나 더 볼게요. 자, 예문 하나 더 볼게요. 우리 회사 찾기 어렵다 굉장히 구석진 곳에 있어서 찾기 어려울 때 찾다는 중국어로 뭐죠? 찾다 찾기 어렵다 할 때는 또 앞에 부하우 붙이면 되겠죠? 그러면 자 이제 예문 조금 더 추가해서 읽기 연습 들어갈게요 읽기 연습할 때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 난처하다 타드 야오쇼 부하우 규격 타드 야오쇼 부하우 규격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쯧그 원티 부하우 재결 쯧그 원티 부하우 재결 우리 회사는 찾기 어렵다 워다 공스 부하우 재결 워다 공스 부하우 재결 잠자리가 바뀌니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환라 디팡 부하우 루 쇠 환라 디팡 부하우 루 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다샤 신쿠올라 자이젠 다샤 신쿠올라 다샤 신쿠올